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뿌시기! 뿌시기! 뿌시기가 들어왔어. 아우 시끄러워. 옷이 예쁘네요. 누가 사줬을까? 깔랑구. 좋아 좋아. 오늘은 앞에 줄들이 많이 있네. 오늘은 바다 낚시줄에서 알려줄거야. 바다 낚시줄. 자 낚시줄 종류는 딱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중에 목줄이 있고, 원줄이 있고, 핫딱줄이 있어. 그러면은 목줄과 원줄의 차이점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낚시대로 설명을 해. 좋아요. 자 닐에 관계있는 줄이 낚시줄 원줄이라 그래. 보기 좋게 색깔도 있네요. 이게 원줄. 이게 원줄. 우리 원투채비의 흉줄. 목줄로 기둥줄을 만드는 거 두꺼운 걸로. 두꺼운 줄로 써야 이렇게 포머이나 꼬부라지름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되게 두껍다. 줄이 되게 단단하네. 단단하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옆에 가지채비처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목줄로 바늘을 묶은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 원줄이 밀에 감는 거고, 목줄이 그 밑에 바늘이랑 기둥 만드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 두 개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줄은 줄이야. 목줄. 진학시형으로 많이 써. 보통 진학시는 바다에서 1호에서 5호, 6호까지 쓰고 있지. 제일 많이 쓰는 건 몇 호? 보통 진학시형 많이 쓰는 건 1.5, 2호. 2호? 2.5까지. 2.5까지만 있어? 그걸로 이제 바늘 걸어서 쓴다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목줄 대용이야. 얘는 무슨 줄이야? 뭐 카본이라든지 흡사가든지 그런 게 있잖아. 이건 카본줄이야. 카본하고 모노필라멘 줄은 갈아입는 줄이야. 오케이. 다음? 다음은 호수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럼 몇 호죠? 10호나 되네? 이 10호는 보통 우리 원투채비 할 때 기둥줄로 많이 사용해. 기둥줄로 땅땅하니까. 그렇지. 근데 보통 대물을 잡게 해서 이거를 목줄로도 활용해. 대물 무거우니까 안 끊어지게. 큰 거. 30호, 40호까지 나와. 이런 줄이야. 진짜 주껍네. 그런 거는 완전 상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주껍네. 고래주자. 웃겨. 그리고 이 줄은 보통 여기 영종도에서는 기둥줄을 많이 사용해. 낚실때 그러니까 원투채비. 자기가 자작채비 할 때 기둥줄을 많이 쓰는 채비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이거 원줄. 원줄. 원줄은 플로틴 타입이라 해서 밀에 감아서 쓰는 건데 이건 물에 뜨는 줄이야. 물에 뜨는 줄 가볍구나. 응. 물에 떠야만 물살이 흘러가는 것도 확인되고 물에 가라앉으면 가다가 돌 여밭이나 있으면 거기 다 걸려버리지. 그래서 원줄은 항상 가벼운 걸로. 그렇지. 가벼운 거. 목줄이 조금 두꺼운 걸로. 근데 이것도 진학수형이야. 3호줄, 4호줄 같은 거. 원줄이 보통 1.5에서 5호까지 나와. 5호까지. 그러니까 플로틴 타입으로 해서 플로틴이 뜨는 거 아니야. 그런 줄로 맞는 거지. 좋아요. 그 다음에는 합삿줄. 합삿줄. 합삿줄은 이것도 물에 무조건 떠. 그리고 물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살이 흘러가. 많이 흘러가. 그런데 이 플로틴 타입보다 강해. 안 끊어진다는 소린가? 그렇지. 여기에 보면 4합사, 8합사, 16합사 이렇게 막 써 있잖아. 차이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4합사는 줄을 매번 꼬아서 만든 줄이고 8합사는 8번 꼬았다는 줄이야. 지금 그건 8합사야? 그래서 8이라고 적혀 있구나. 나 근데 그거 알아. 색깔 되게 여러 가지 아니야?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색깔이 이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있는 거지? 그렇지 한 줄이지. 알록달록 많이 예쁘네. 8번 꼬아서 만든 줄이야. 그러니까 더 줄이 강하지. 하늘면. 저거 되게 괜찮다. 나가면 8합사 줄을 쓰겠어. 그렇지. 보통 일반 바다에서는 8합사 쓰지 않고 4합사를 많이 써. 근데 배 타고 나가면 8합사를 써야겠다. 보편적으로 이 4합사는 제일 많이 쓰는 줄이야. 우리 영용도 안에서.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바로 교체교체를 할 수 있지. 그치. 뭐 부담이 없으니까. 이 8합사 줄에 대해서는 단점이 뭐냐면 모에 걸렸거나 치거나 그냥 바로바로 끊어져 버린다는 거. 물이 실줄 있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잘 끊어지겠다. 다른 거는 실이 아니잖아. 플루틱 타입보다는 강해. 아 물에 젖어가지고 더 강하긴 한데? 어디 걸렸을 때는 잘 끊어진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래되면 먼저 사과. 바다 짠물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보관하고 싶은 건 염분 제거기로 해삼 말려주는 게 최고지. 그렇구만. 그럼 아빠는 이 중에서 어떤 어떤 조합을 제일 추천해? 4호나 5호. 그 다음에 목줄 같은 경우는 3호나 5호. 3호나 5호? 그 다음에? 기둥줄은 4호에서 12호.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찌달고 추달고. 약사하는구나. 그렇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바다 원줄 목줄에서 얘기했는데 이해가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꼬시기 안녕. 안녕. 입어봐. 고마워. 어우 딸런치. 꼬시 생각나서 사왔어. 아 작은 거 아니야? 안쪽. 아 예쁘네. 뒤돌아와봐. 뒤돌아와봐. 굿. 굿. 고마워. 굿데이. 아멘. 아 잊지. 안녕.